미주 한인 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마이크 패스 부통령은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법과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위험에 빠진다고 경고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는 미국이 잘했으며 경기도 회복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당대회 사흘째인 어제도 대통령 며느리와 대통령 자문 등 많은 여성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자상하고 좋은 사람인지를 강조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수락 연설을 하기 전에 자신의 호텔에서 열리는 와인 테스트를 겸한 선거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합니다. 트럼프 호텔에서는 전당대회 기간 중 적어도 15번의 이벤트가 열렸고 상무장관과 백악관 경제자문 등이 연설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일부로 백악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시민권 선서를 한 5명 가운데 적어도 2명은 공화당 전당대회 이벤트인 줄 모르고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스컨스 인주 경관 자경단이 관련된 총격 사건은 민심과 대선판을 흔들 정도로 위험한 사건이 됐습니다. 시위대에 총을 난사한 17살 백인 청소년이 트럼프 대통령의 팬이고 경관이 되는 게 꿈이었다는 건 슬픈 아이러니입니다. 이번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강합니다. 백인 경관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면서 NBA 위스컨스 인 벅스에서 시작한 선수들의 보이코트는 모든 스포츠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여자 테니스 선수 오사카 나오미는 자신은 선수이기 전에 흑인 여성이라면서 경기를 보이코트했습니다. 허리케인 로라는 약해지긴 했지만 루이지아나와 텍사스 주민 수십만 명이 집을 떠나야지 될 정도의 위력입니다. 질병통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규정을 증상이 없는 사람은 안 받아도 된다고 바꾼 시점이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수술받기 위해 마취 상태였던 게 이슈가 됐습니다. 틱톡 CEO 케빈 메이어 씨가 틱톡에서 일한 지 3개월 만에 틱톡을 떠납니다. 그는 정치 환경이 소용돌이처럼 바뀌어서 계약할 때 약속했던 비전을 실행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미국 전당대회 사흘째도 사실은 위스컨신에서 발생한 흑인이 숨진 건 아니죠. 이번에는 거의 반신불구가 된 그 사건과 물론 시위대는 숨졌습니다. 이제 그 위스컨신주에서 불어오는 아주 짙은 그림자의 바람 그리고 지금 루이지아나와 허리케인으로 텍사스 주민들이 짐을 싸고 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공화당 전당대회를 많이 가리기는 했습니다. 더군다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위스컨신 총격 사건이라든가 이런 허리케인 같은 것을 언급할 수 없었던 것도 많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나와서 연설을 했지만요. 거기가 녹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커버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스컨신주의 그 사건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도 이미 시위가 있고는 합니다만 스포츠계를 일단 강탈을 했고 많은 미국 전국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번진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어제 그 부통령은 라이브였기 때문에 부통령은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만 부통령도 이제 반쪽에 커버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오늘 나흘째로 오늘이 하이라이트이지만 사흘 동안 계속 보면 가장 공화당에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강조를 했었던 것은 도시 근교에 사는 여성 유권자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전당대회였습니다. 물론 2016년도에 힐러리 크린튼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쪽 지역의 그쪽 여성들에게 표를 많이 받았지만 지금 그 여성들이 거의 4년이 되는 동안에 많이 트럼프 진영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대통령의 케일리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젊은 여성이잖아요. 이제 본인이 어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딸이 9개월 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사람인가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헬스케어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본인처럼 21살 때 의사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2018년도에 그래서 예방적으로 이제 절제 수술을 했는데 그때 그 마취 상태에서 깨어나니까 이반카 트럼프가 그리고 회복되는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너무 감동이었다는 것 어제 그 두 시간 동안에 전당대회의 시작 제일 첫 번째 연사였습니다. 이 연사가 나오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여성을 강조해서 다큐멘터리 100년 전에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을 얘기를 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멘트들이 많았습니다. 네 세계 자유 세계의 리더가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상황을 케어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헬스케어에서 병력이 있는 사람들도 보호를 한다는 건데 메이비 백악관 대변인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병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오바마케어를 없애려고 대법원까지 가서 싸웠는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대변인은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흑인 코치들 과거에 스포츠 선수 스타들이 많이 나와서 어떤 사람 가운데서는 나는 평생 민주당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부인인 미국의 케런 펜스 세컨드 레이디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두 아들이 해병대와 해군이기 때문에 펜스 가족은 군인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잘 알고 본인이 부통령의 부인으로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사도 많이 다녀야지 되고 하는 군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군인들을 너무나 생각하는 지도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자들은 이사만 자주 다녀야지 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들도 일을 하잖아요. 그것도 예를 들어 남편이 되었건 아내가 되었건 다른 나라의 파병이 될 때는 혼자서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어려움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켈리안 콘웨이라는 백악관에서 대안 진실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지만 가족 특히 이제 4명인가 자녀가 있는데 전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인데 부모와 정치적으로도 대립이 되고 하니까 백악관을 떠난다.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켈리안 콘웨이가 얘기를 하는데 켈리안 콘웨이는 본인이 공화당에서 여자 선거 전략가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을 당선시킨 선거 캠프 때부터 지금까지 온 사람이니까요.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여성들을 생각하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고 본인도 여성들만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돈은 없었지만 미국의 여러 가지 가치 이런 것을 딱 잡고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치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족과 종교와 자유가 우리를 지탱시켰고 그러한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이나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케어를 많이 한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은 수녀가 등장을 했습니다. 나이 드신 수녀님이세요. 이분이 등장을 해서 본인의 군대에서의 경험 이런 얘기도 하면서 미국 역사상 낙태에 가장 강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고 뉴욕주 하원 의원 등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의 부인인 라라 트럼프가 등장을 합니다. 라라 트럼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아들의 걸프렌드는 두 사람 다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하고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본인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났는데 뉴욕에 가서 트럼프 가문의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정말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못할 정도로 따뜻한 사람들이더라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어제 전당대회에서 하나 눈에 띄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지만 첸광첸 중국에서 앞을 못 보는 분이죠. 이분이 중국에서 탈출을 해서 말하자면 중국 정권의 반대라니까 그래서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연설을 다 외워서 한 건 아니고요. 그것도 미국의 모습이죠. 점자로 이렇게 손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연설을 당연히 영어로 했고요. 지금은 미국 시민들이 전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오아주 지금 위험한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힘들었을 때 농업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해줬는가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부통령은 볼티모아에 있는 폴트 맥헨리라고 1800년대에 미국에 국가 가사가 적혀진, 쓰여진, 만들어진 바로 그 장소에서 어제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4년도, 4년도를 이제 모인 사람들이 외쳤고요. 그리고 하나가 빠진 것 같네요. 만약에 해보고 빠졌으면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리커버하고 있다고 하면서 팬데믹이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Chinese 바이러스라고 했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그제 COVID-19 바이러스라고 했고 지금 팬데믹이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세계적인 전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만 본인이 태스크포스를 이끌었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이끌고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지금 하나를 제가 덜 챙겨왔는데 처음부터 거의 그 시종일관 바이든 부통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때로는 카멜라이르스까지 같이 부르면서 조 바이든은 며칠 전에 전당대회에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 사람들은 아주 훌륭함 속에서 살고 있다. 본인이 이제 4년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일을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받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을 믿었는데 같이 지내보니까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본인이 했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법과 질서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본인은 평화적인 시위는 지지를 하지만 폭력과 약탈은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라면서 이런 때는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많은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격해진 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다시 본명한 말로 법과 질서라는 말로 강조를 합니다. 또다시 본명한 강조를 합니다. 또다시 본명한 강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의 영웅,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영웅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영웅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쪽만 얘기를 한 거죠. 이 부통령이 위스컨싱에서 그 부통령이 얘기한 영웅에 의해서 등에 일곱 발을 맞았잖아요. 등에 일곱 발을 맞고 29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세 명이 있는 아버지가 그 사람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고 상황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위스컨싱이라든가 포틀랜드라든가 많은 곳에서 폭력적으로 시위가 된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세상인 겁니다. 어제 조 바이든 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폭력을 동반한 시위는 필요 없는 시위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다른 세상이라는 게 한쪽 세상에서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는 흑인을 포함한 모든 인종,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는 것, 인종차별을 없애는 것에 포커스를 돕고 그러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시위는 평화적이겠죠. 그러나 분명히 지금 불이 타고 약탈당하고 하는 시위도 있습니다. 폭동적인 시위도 있습니다. 지금 위스컨싱이 그런 일을 겪고 있고요. 그 부분만 불타는 장면만 보여주고 공화당은 그렇고 민주당은 인종차별을 없애야 된다는 것만 강조하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제 바이든 부통령도 사실과 다른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경찰 기금을 없애기로 한다는 것. 경찰 기금 없애는 게 바이든 부통령의 전 부통령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의 정책안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오늘 전당대회의 마지막을 맞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위스컨싱이라든가 또 텍사스 루이지아나의 허리케인 등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진 어려운 상태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백악관에서 한다고 하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유네시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유네시 법률그룹,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최여, 한인 기업의 자랑, 가훈아 마사지 최여,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폰입니다. 위스컨신 사태가 왜 미국의 많은 것을 바꾸게 될까 하는 것은 위스컨신주에 살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라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스포츠계가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잖아도 오랫동안 못 보셨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제 위스컨신주에서 며칠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서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시위하는 사람들도 숨지고 해서 결국은 시작 자체가 블랙 라이브스 매러이기 때문에 백인 경관이 그야말로 여성들의 말다툼을 말리던 흑인을 자신의 자동차로 가는데 아이들이 그 안에 세 명이 어린 아이들이 남잡다 보이더군요. 타고 있었는데 가는데 차 문을 열려고 하다가 결국은 등 뒤에서 일곱 발을 맞고 지금 하반신 불구가 될 것 같다는 게 경찰의 얘기고 지금 또 경찰, 총을 쏜 경찰의 말을 경찰이, 경관의 말을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차 안에 칼이 있었다 하는 것인데 이건 또 사건이 조사가 되고 나중에 발표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차 안에 칼이 있었는데 그 칼이 어떤 칼인지 아직은 모르고요. 그리고 그 칼이라는 것을 총 쏘기 전에 안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지이기 때문에 미라키벅스가 보이콧을 했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커너샤라는 곳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경기가 치러지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선수들이 보이콧했으니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다른 NBA 선수들도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전부 보이콧한다고 선언을 했고 그러다가 이게 WNBA로 갔고 프로페셔널 야구 선수들도 프로페셔널 축구 선수들, 테니스 선수들 전부 블랙 라이브스 매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 경기 일단 안 하기로 했고요. 물론 선수들이 경기 안 하겠다고 선언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구단주들이 선수들은 다 투표를 해서 일단 단기간 보이콧을 하기로 했는데 구단주들이 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선수들과 협상을 해야지 되고 하는 케이스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ESPN이 쭉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리그의 선수들과 오너들이 만나니까요. 따로따로 만나는데 지금 선수들은 압도적으로 이건 보이콧해야지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미라키벅스 선수들이 보이콧을 한다고 하니까 트윗에서 선수들을 굉장히 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지난번에 선수들이 블랙 라이브스 매러 하면서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무릎을 꿇고 시위를 했었던 그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테니스 여자 선수 가운데서는 돈 가장 많이 받는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오사카 나오미 일본을 대표해서 뛰고 있습니다만 오사카 나오미가 나는 블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운동선수 이전에 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이거든이라고 하면서 본인도 이제 경기를 I am a black woman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이콧을 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게 다른 지역에서 보기는 로스앤젤레스 지역만 하더라도 어제 그제도 시위가 있었고 하는데 이 시위가 어떻게 번질까 지난번에 한번 또 프로이드 조지 프로이드 사건 때 미네소타주에서 역시 백인경관에 의해서 거의 9분 동안 목을 졸려서 숨진 그 사건 이후에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약탈이 있었고 폭력이 있었고 하는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시위대를 향해서 자경단이다 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17살 청소년이죠. 사진을 보니까 페이스북에 나온 것을 보니까 아직 어린 청소년인 거예요. 그리고 몸집이 큰 것도 아니고 웃으면서 총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장총을 들고 있었고 그리고 경관을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흠모한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돼야지 된다고 하면서 아이오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할 때는 직접 가기도 했고요. 이 청년이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경단을 막 모았어요. 이제 가게를 지켜야지 된다고 폭도로부터 지켜야지 된다고 하면서 그 총을 시위대에게 겨누어서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잖아요. 그런데 일리노이 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경관이 이 청년 다 소셜미디어에 잡혀서 총을 쏘고 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도 경관이 늑장 대응을 해서 늦게 잡았다. 체포했다. 뭐 이런 얘기 놔뒀다. 활보하도록 놔뒀다. 뭐 백인이니까 그렇지. 지금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는 기자회견은 없었고요. 본인을 분명한 자경단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위스컨신주의 백인들이 자경단을 만들어서 실제로 총을 들고 지키기도 했고 심지어는 오늘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한 위스컨신주의 어떤 분은 40만 달러 이번 시위로 물건 손실된 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만큼이나 되더라 하면서 시위대에도 그쪽은 이제 총기 소지 같은 것이 많으니까요. 사냥을 하는 사람들도 워낙 많고 하니까 시위대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총을 들고 나오고 이렇게 자경단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이 같은 총격 사건이 이제서야 일어난 것이 나는 놀라울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도 역시 총을 들고 가게를 지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팍스 뉴스의 터커 칼슨이 또 17살 청소년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 청소년이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쐈기 때문에 시위대가 숨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팍스의 터커 칼슨은 이해할 만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그 방송을 하면서 말 그대로예요. 그 17살 청년을 이해할 만하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하면서 민주당 정부가 위스컨신에서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위를 방치를 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니까 이 청년이 그렇게 그렇게 결국은 행동이 그렇게 갔다라고 하면서 killing was understandable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시위대를 이게 총을 쏜 것이 이해할 만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나이가 많고 그리고 이제 백인 기반이고 흑인들 가운데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아요. 공화당은 전체적인 유권자 가운데서 전체적인 유권자를 100%로 놓고 보면 흑인 유권자는 17%밖에 안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인종적으로는 민주당이 더 다양합니다. 민주당 전체적인 유권자에서 한 40%가 흑인이거든요. 나머지는 흑인이 아닌 인종이기 때문에 물론 인구가 백인이 흑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흑백 또 지역적인 문제 인종을 먼저 생각하느냐 경찰을 먼저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나이든 백인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시위가 폭력적으로 바뀌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어제 밤처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법과 질서를 강조를 하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거든요. 물론 백인 나이든 사람이 아닌 층까지 넓히지는 못하지만 백인 나이든 층 가운데서도 조금 빠져나가려고 했었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꽉 지금 다시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묶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스컨신 현지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지금 전쟁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물론 29살에 지금 피해자 병원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은 컴다운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물론 시위대에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측이 다 소울서충을 해봐야지 된다.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양측이 흑인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없는가를 생각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좋은 뜻으로 시위하는 사람들도 폭력과 약탈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이에서 투표를 많이 하는 백인들은 이거 위험해서 안 되겠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부가 지켜줘야지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스컨신의 주지사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인데도 대통령이 이제 어떤 연방 법 집행 관련자들을 보내서 같이 지키겠다 할 때 yes sir 하고 받아들였고 그리고는 이제 바이든 부통령도 다 커뮤니티를 불태워버리는 것은 버닝다운 커뮤니티 하는 것은 그것은 is not protest. 그건 시위가 아니다. 그건 불필요한 폭력이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마이크 벤스 부통령이 법과 질서는 강조를 했지만 희생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법도 좋고 질서도 좋고 다 좋은데 법과 질서를 원하는 사람 원하는 17살 청소년이 대통령 지지자고 경찰을 지지하고 하면서 그런 이유로 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총을 쏴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understandable 이해할 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TV 퍼스널리티 터크 칼슨이라는 여러 가지가 다 아주 씁쓸한 그런 미국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날입니다. 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사카 나오미가 포리다주에서 태어났죠. 그러나 이제 국적은 일본 국적입니다. 지금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허리케인 말씀도 조금 드려야지 되겠는데요. 허리케인이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연관돼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허리케인이 강도가 4였다가 2 정도로 내려간다고도 하는데 그게 예전에 그 내일 모레가 허리케인 카트리나요. 루이지아나에스를 휩쓸고 간 그 카트리나가 있은 지 15년이 되는 때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도 사람들이 많이 숨졌었던 플로렌스라는 허리케인이 있었잖아요. 이 플로렌스 그리고 카트리나 그때부터 지금 이번에는 이제 로라인데 굉장히 그 허리케인도 기후변화와 함께 전문가들이 예측할 수 없는 정도 그리고 기간이라든가 그 강도라든가 모든 것들이 과거의 아주 그 일률적인 패턴과는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쪽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 버스 타고 정말 개나리 보짐이에요. 개나리 보짐만 탈량 들고 버스 타고 누군가 아는 집으로 가는 거겠죠. 이동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강도가 약해진다고는 하지만 빌딩 2층 정도의 물 높이 같은 것을 이제 물이 있는 그쪽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겪을 수도 있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바람도 시속 150마일까지도 부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약해지지만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런저런 어차피 라이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야 이 문제 위스컨싱 이슈 전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코비드 나인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는데 이 코비드 나인틴은요. 지난번에 왜 사우스 타코타에서 모로사이클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모로사이클 이벤트로 적어도 지금 확인된 사람만 적어도 확인자가 한 100명 정도는 확진자가 된다고 하니까 그 확진자가 또 누구에게 얼만큼 전염을 시켰을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질병통제국이 테스트하는 기구라든가 아주 싸게 하는 것 물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승인한 것은 아니지만 싸게 테스트할 수 있는 몇 종류를 새로 승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질병통제국의 가이드라인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냈냐면 지금까지는 증상이 없는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는 것을 권고를 했는데 목요일부터 증상이 없는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지 않는 것을 권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했었던 미국이 왜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으냐면 세상에서 가장 테스트를 많이 하기 때문이야.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야 하면서 이거 해봤자 계속 숫자가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했고 또 컴플레인만 본인만 하고 끝나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압박을 분명히 넣었을 것이라고 여러 정황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질병통제국에서 증상이 없는 사람은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안을 가이드라인을 바꾼 그날이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테스트포스에 있는 이 박사가 목에 무슨 작은 무슨 혹 같은 게 있어서 간단한 수술이라고는 하는데 마취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취 상태에서 정신이 없는 그 혼수 상태일 때 그때 질병통제국이 이런 것을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파우치 박사가 이제 다 회복이 되면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가 있다. 왜 잘못된 인식이냐면 질병 증상이 없는 것은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본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즘 특히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잠잠하다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요. 그리고 어제 부통령도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미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 줄 알아 하고 얘기를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에서 테스트 받은 그 숫자의 배는 돼야지 정상적인 테스트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차피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테스트를 많이 받기를 원치 않고요. 이제는 수습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사람들이 서로 알아서 면역하고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부통령이 연설을 한 볼티모어 이벤트 현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만 거리두기 하지 않았고 마스크 쓴 사람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전날 전당대회 이틀째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연설을 할 때는 앉아 있는 사람 가운데서 제가 다 볼 수는 없죠. 많은 사람이 왔으니까 마스크를 쓴 사람은 없었고 단지 이벤트가 시작하기 전에 저 뒤에서 경비하고 있었던 양복 입은 사람 한두 사람 정도는 마스크를 두 사람 저는 봤습니다. 썼는데 어제는 마스크 쓴 사람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정도 뭐 천명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하는데 그 정도의 사람들이 로즈가든에 모여서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마스크 쓰기를 하지 않고 해서 얼만큼이 감염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정부에서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한 번도 거리두기 안 했고 마스크 쓴 사람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켈리안 코네이가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가족, 종교, 세 번째 자유. 이 자유라는 게 요즘 마스크에 대해서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말고는 내 자유지. 개인의 자유를 왜 억압하나 정부에서 하는데 그건 개인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감염자로서 감염시킬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은 확실히 미센터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불과 3개월 전에 이 같은 일들을 예측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이 뉴스를,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때 어떤 때는 꼭 그냥 팩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해드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세상 돌아가는 그 뉴스 속에 미닝이 재미있어서 전해드릴 때가 있고 그 의미가 있어서 전해드릴 때도 있거든요. 틱톡의 세이오 그 케빈 메이어가 사임한다고 했다는 게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세계적인 뉴스 한가운데 틱톡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3개월 전에 틱톡을 갔는데 틱톡에 가기 전에 디즈니에서 일을 했거든요. 디즈니에서 틱톡을 갈 때는 3개월 만에 사임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3개월 만에 정치 환경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할 당시에 제시를 했었던 비전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게 됐다. 그러니까 사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틱톡 내부에서도 that's okay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아무리 정말 트럼프 대통령 주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대통령 같으면 대통령 호텔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얽힌 일들이 일어나는 일을 아예 안 하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과감하거든요. 이런 걸 그런데 무척 좋아해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애리조나의 어떤 나이든 백인 여성은 심지어는 여성에게 네스티 워먼이라고 정말 최대의 욕이잖아요. 그 욕을 하는 게 그게 어때서? 재밌잖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일들이 선거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알아야죠. 인터내셔널 트럼프 호텔 워싱턴 DC에 있는 호텔에서 지금 사흘 동안 전당대회를 치러지는 동안 한 15개의 이벤트가 있었답니다. 전부 호텔은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도 수락연설을 하기 몇 시간 전에 바로 그 호텔에서 기금모금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랜드폴 같은 공화당 의원도 나가서 볼본 테스트도 하고 하는 와인 테스트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에서 상무장관도 나갔었고 내무장관도 나갔었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사람들도 바로 이러한 것들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 호텔에 가서 대통령 돈 벌게 다 하고 그리고는 거기서 기금모금 끝나고 와서 또 역시 백악관에서 이게 정치와 행정을 분리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한 번도 어느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수락연설을 한 적이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선거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따지는 사람만 따지는 것이지 그런 일들이 있는 미국이라는 것은 선거에 영향은 없어도 알고 계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는 왜 전해드리냐면 간단한 건데요. 인간이 무엇을 싫어하는가. 며칠 전이 아니라 그제였던가요. 대통령이 전당대회 하는 동안에 백악관에서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과 함께 다섯 명의 미국 시민이 되는 사람을 시민권 선서하는 데 딱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또 덕담도 많이 하고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두 명이 인도계예요.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몰랐다. 그 백악관에서 그런 시민권 선서식을 하는 것이 공화당 전당대회의 일부라는 것이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화당 전당대회의 일부였어도 상관없다. 우린 괜찮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 새로 시민이 되신 분들이 하신 얘기가요. 상관없는데 왜 말을 하지 않았지? 속임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왜 그걸 말을 하지 않았지? 라고 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싫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시민권 선서를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한다는 것 자체도 이 정치의 시절에 정치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더군다나 시민권 선서하면서 미국 시민이 되는 거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는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는 더 합법 이민이건 불법 이민이건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H1B 비자 발급도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단되기도 했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반이민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민권 받고 미국 이민이 되는 것을 환영하는 것과 같은 정치쇼를 왜 하느냐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볼 때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만 볼 수 없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뉴스를 전하는 저로서도 힘들고 할 일이 많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어머 제가 끝난 것을 몰랐네요. 유네시 법률그룹 카우나 마사지 최여 코지다운 한국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제가 내일 오늘 제대로 못 불러드린 제공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어선한 때는 분명히 좀 뭔가를 뉴스도 꼼꼼히 봐야지 된다 말씀드립니다. 강예진이었습니다. 강예진은